올바른 테이크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골프클럽 H 김경진 프로입니다. 첫 단추를 잘 깨워야지만 나머지 단추 역시 잘 깨울 수 있듯이 골프 스윙에 있어서도 테이크백 동작은 굉장히 중요한 동작인데요. 많은 분들이 테이크백 때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빠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렇게 되면 팔과 나의 몸의 간격이 적기 때문에 더 강한 임팩트를 줄 수가 힘들고 붙은 만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스윙이 앞으로 덮어칠 수 있는 스윙 역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분들께 좋은 연습 방법 알려드릴게요. 샌드웨지를 오른쪽 발에 밟은 상태에서 테이크백과 백스윙을 만들 때 이 클럽 위쪽으로 클럽 샤프터 헤드가 올라갈 수 있게끔 백스윙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. 여기서 반대로 클럽과 헤드가 안쪽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 클럽을 맞겠죠. 그래서 이 클럽이 맞지 않게끔 이 위쪽으로 클럽을 많이 만들어주셔야 돼요. 이래야지만 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더 강한 임팩트와 업허치는..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공개해주세요.